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락의 수질강사 고현우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차 시험 통과하시고 2차 준비하시려고 찾아보시다가 아니면 2차 시험 어떻게 준비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보시는 분들일텐데요. 먼저 여러분 1차 시험 통과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2차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정말 최종 학교까지 가는데요. 2차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막막하실 텐데 자 이번에 여러분의 막막함이 이제 이 강의를 이 영상으로 이제 확신으로 바뀔 수 있게 여러분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이 어떤지 여러분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문제가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됐는지 그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주관식 답안 쓰는 연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이제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험 어떻게 나오냐 보시면은 100% 주관식으로 이제 필터평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작업평 실험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배점이 이제 4점에서 8점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1차에서 보면은 이제 개론이라든가 방지기술 그 두 과목에서 대부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부 상하수도 계획에서 나옵니다. 뭐 함식 계산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펌프에 관해서라든가 이런 거 그렇지만 대부분 개론 방지기술에서 이제 특히나 계산 문제 출제된다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기사나 산업기사 둘 다 문항수는 18문제입니다. 자 시간이 지금 달라요. 그죠? 기사가 30분이 더 많아요. 자 그리고 둘 다 이제 100점이고요. 그리고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6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한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은 되시겠어요. 자 먼저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봤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시험 준비해야 되지? 하려면은 이때까지 기출문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죠? 봐야 되죠. 그래서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할게요. 첫 번째 유형별로입니다. 자 두 가지 유형이에요. 계산형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최신 3개념 보시면은 자 요렇게 18문제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평균 한 이제 10문제 그죠? 11문제 그 정도가 이제 계산형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23년도 기준이면 6, 7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게 됐어요. 처음에 여기 21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계산형이 적었는데 지금 보면은 22년 23년 가니까 계산형 문제가 한 60에서 65%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리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비슷하죠. 그죠? 서술형 문제가 지금 23년 같은 경우에는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평균 한 이제 5문제, 8문제 이 사이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대부분이 이제 계산형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추재경향, 계산형, 서술형 비중이 한 얼마예요? 3대 1, 그죠? 65대 35 정도로 보시고 서술형 비중이 지금 보시면은요.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계산형에 이제 서술형하고 합쳐져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SBI를 구하는데 SBI를 계산을 하고, 그죠? 이건 계산형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판별해보라고. 그러니까 얘가 뭐 친강성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슬러시, 벌킹인지 이렇게 판별하라는 문제, 이거는 복합문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또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항상 매번 보면은요. 기존 이제 기존 문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에서 이제 대부분 나와요. 근데 한두 문제는 신규 문제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기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출문제만 잘 보면 풀 수 있는 거. 요게 바로 뭐예요? 네 바로 기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점수 획득이 정말 좋은 거죠. 자 어떤 게 이제 기존 문제, 특히나 많이 나오는 빈출 문제에 들어가냐 하면은 계산형에서는요. 스토크식, 그리고 산소 요구량을 구하는데 뭐 COD로 나올 수도 있고, THOD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질산화할 때 산소 요구량 얼마냐 혹은 유기물 분해할 때, 이 유기물 분해할 때 산소 요구량이 얼마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BOD 문제, 그리고 하천에서의 어떤 수질 변화 문제, 그리고 활성 슬러지 공식 사용하는 문제, 처리장 설계하는 이런 문제가 계산형에서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 서수령에서 보면은 이제 상하수도 계획에 나오는 우리 펌프 수격자, 관정 부식, 그죠? 그리고 공정도의 순서나 기기 분석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 수질 모델링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신유형은요. 매년 한두 문제씩 새로운 유형에 이제 꽂혀서 나와요. 근데 주로 보면은 계산형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 형태로 나오냐 그러면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 예를 들면은 부상 문제와 침전 문제는 서로 달라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합쳐서 하나의 문제로 이제 설계도에 넣어서 이제 같이 푸는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응집을 하게 되면은 슬러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응집에 관련돼서 문제가 써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로 그 응집 슬러지와 슬러지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복합적으로 편집해서 내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설계 문제, 문제 해결 문제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반응조에서 문제되는 상황을 주고 이때 발생할 문제가 뭐냐 혹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이걸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이것도 기존에 나왔던 이런 설계 문제, 문제 해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접근을 하는 거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출제되는데 우리 그럼 2024년에는 어떻게 우리가 한마디로 또 접근을 해야 될까 어떻게 출제가 될까 보면은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65%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계산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범위는 좁아요. 나온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이 적지만 그리고 기존 문제에서 계산형 많이 나와요. 근데 신유형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특히나 요즘에는 이런 기존에 나왔던 거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기존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신유형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나왔던 이 신유형 문제가 유사한 문제들이 있겠죠. 기존에 나왔던 그 유형별로 나왔던 문제, 주제별로 나왔던 문제를 다 같이 보면서 어떤 게 지금 바뀌어져서 나오니까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더니 얘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 분석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사한 문제를 붙여서 같이 이제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론에서 우리가 연습 문제 풀제. 연습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는 뭐 이론을 정리한다기보다는 문제를 모아놓고 얘는 왜 이렇게 풀고 쟤는 왜 이렇게 푸는지 어떤 게 달라서 이렇게 하는지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가 풀이 과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유형 대비는 우리가 이론에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수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 비율은 이제 계산형보다 적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서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수령은 똑똑하게 우리는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합격 60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범위를 좀 줄여서 정말로 똑똑하게 나올 거에서만 이것만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빈출한 50개 정도 여러분 준비를 하셔가지고 서수령에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는 토픽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수령 같은 경우에도 제가 50개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수질 모델링에 관해서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여기 펌프 공동현상 공정에서도 기기분석 원리 이런 게 혹은 관정보시 이거는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은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주관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 여러분 객관식으로 이제 번호 체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답안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계산형과 서수령을 나눠서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풀이를 하는데 여기는 여러분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고용물 함량 슬러지를 고용물 하면 7% 슬러지로 했을 때 부피 감소율이 얼마냐.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꼭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딱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게만 내가 이렇게 풀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나만 알아봐도 돼요.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정답은 자 여기 보시면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답부터 봐요. 우리 채점자 입장에서 그죠? 보면은 정답이 틀리면 계산 문제는 일단 정답 틀리면 이건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연습장이라고 했죠. 제가 풀이 과정은. 잘 쓸 필요 없고 문제를 보고 내가 이렇게 풀었다는 것만 여러분 보여주시면 되고 요거 반드시 중요한데요. 풀이 과정에서 절대로 반올림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씁니다. 계산기 값이 이어지면은 한 소수점 이제 네다섯째 자리까지는 꼭 구하시는 게 좋아요. 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반올림 하는 거는 어디에 하냐. 이 정답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정답 값이 42.857인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우리 시험지 받은 맨 앞에 나와요. 답안의 정답은 아무 말이 없으면 따로 언급이 없으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적는다. 반올림에서. 그래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만 적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셋째 자리까지 나왔으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42.86% 요렇게 여러분 답안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 답의 퍼센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숫자만 적으셔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은 우리 단위를 같이 붙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관로 쳐서 넣어준다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 값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 1.5 혹은 뭐 2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떨어진다. 그러면은 요 값을 그냥 바로 정답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는 이렇게 둘째 자리 넘어서서 수가 존재했을 때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떨어지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서수령 보겠습니다. 서수령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 써요. 그러니까 정답에 바로 적지만 여러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역시 채점 기준 보시면 이제 어떤 키워드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이제 들어가야 결국에는 이 답을 정답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점을 한번 보세요. 배점이 여기에 뭐 4점일 수도 있고요. 혹은 2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5점일 수도 있어요. 보통 보면 5가지 적으시오 그러면 5점이다 그러면은 하나 없어질 때마다 1점씩 내가 4가지만 적었다 그러면 1점 감점 그러니까 4점만 없고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배점이 높으면 훨씬 더 좀 많이 적고 작세히 적어야 되고요. 배점이 좀 낮으면 간단하게 적으셔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부분 점수는 되는데 틀린 답이 있다. 5가지 적으라고 해서 내가 5가지 적었는데 4개는 맞았는데 하나는 틀렸더라. 그러면 이거는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 하나는 틀린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적을 때 지금 질산화 반응과 탈질 반응 시 pH 변화를 쓰시오 그랬죠. 그러면 정답에 이제 질산화 할 때는 뭐하고 pH가? pH가 감소하죠. 그죠? 그 다음에 탈질 할 때는 pH가 증가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작성하시면 돼요. 왜 적으라는 거 적으면 됩니다. 더 적을 필요도 없고요. 적으라는 것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화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적으면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이유를 반응식으로 쓰시오. 그러면 이제 질산화 반응식이 들어가는 거고 수소이온이 나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수소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pH가 감소한다고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점에 따라서 그죠? 이런 식으로 얘는 배점이 낮을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그죠? 적으라는 거를 뭔지 파악을 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알아야 단순 암기에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암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는 거 있죠. 질산화 할 때 pH는 수소이온이 증가하니까 감소하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는 키워드가 그죠? 증가 감소 이런 키워드 들어갈 수 있게 작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간단하지만 좀 복잡하게 길게 써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꼭 여러분 키워드를 표시하면서 그리고 이거 할 겁니다. 계속 문제 풀면서도 할 거고요. 키워드를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말로 연결하는 거 연습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 답안 연습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몇 개 정도 하시다 보면 이제 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의 기존 문제 푸실 때도 키워드만 이제 작성하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해 가면서 말을 이어가면서 하는 것도 왜 다 쓰면 또 손 아프니까 그건 실정 가서 하더라도 시간이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라도 여러분 연습하시는 게 답안 작성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 전략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바로 이제 원소 접수부터 이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1차 이제 여러분 시험을 보시고 나면은 2차 시험 응시하기 전에 이제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을 하잖아요. 그죠? 필기 합격자 이제 할 때 필기 합격하고 나서 1차 합격 서류 제출하는 거 꼭 놓치지 마시고 하셔야 이제 1차가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는 거고 2차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만약에 올해 아니라 작년에 그죠? 작년에 1차에 내가 붙었다 그러면은 2년 뒤까지 1차 필기 시험이 면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2년 동안은 면제되니까 실기만 보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접수입니다. 특히나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접수 고사장이 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막 CBT 1차 같은 경우는 CBT였으니까 시간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지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내가 원하는 가까운 곳에 빨리 하시려면요. 정말 미리 이제 언제 가셔야 되냐 이거 원소 시작하는 그 시간에 미리 들어가서 이제 새로고침 누르면서 꼭 여러분 뭐하는 것처럼 수강신청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제할 때 카드 결제하면 느려요. 계좌이체로. 계좌이체로 하면은 바로 그냥 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좌번호만 받아서 이제 보내면 그건 나중에도 되는 거니까 접수하실 때는 빨리 하려면은 카드 결제 말고 계좌이체로. 그리고 그 원소 접수 첫날에. 그죠? 바로 그 시작하는 그 시간 9시 되기 전에 그때 들어가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드문드문 말씀드렸어요. 배율학에서는 이거는 이론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거고 답안 연습하는 거는 이제 기출해서 할 거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커리큘럼 보도록 할게요. 실기이론이 있고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이론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변형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같은 주제라도 변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주제가 다른 문제로 변형되고 있으니까 그럼 주제별로 변형되는 문제 그 다음 유형별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는지요. 실제 문제풀이 실기이론에서 하고 그리고 주관식에 문제 적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로 가면은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 빈출문제를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분석을 통해서 변형문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문제 풀면서 이거는 요게 요게 있으니까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풀어가야 되죠? 그렇게 볼 거고요. 답안 쓰는 작성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수질 2차 실기 합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끝까지 좀 보셨는데 막막함이 좀 2차 내가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막막함이 좀 회소가 되셨을까요? 네, 이 영상이 이제 여러분의 그런 막막함, 회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서 이제 여러분 합격까지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